반갑습니다. 시원시트의 신부가입니다. 미안솔입니다. 오늘 뭔가 우리 풋풋하고 약간 대학생 느낌 나요. 맞아요. 저희가 건대 입고 사는데 밖에 나가봤더니 이제 16학번 친구들이 개나 많이 예쁜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요. 이제 새학기가 돼서 그런지 그냥 신입생들 아닌 분들도 다 풋풋하게 뭔가 봄 느낌 내면서 옷을 입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 16학번이면 몇이예요? 몇 년생이에요? 90... 98년생? 이제 점점 계산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98년생이실 거예요. 어머 그러다 이제 곧 2000년생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대학생 감성을 느끼시고 싶을 때 사실 우리가 나이로는 거꾸로 못 가니까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그리고 패션으로서 이제 나이를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만나보시기 좋은 게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프렌치 감성의 스니커즈 브랜드 코지스팟으로 여러분들 함께 만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딱 와서 이 제품 진짜 처음으로 봤거든요. 시대별로 처음 봤는데 너무나 예쁘게 남아있고요. 사랑스럽다. 귀엽다라는 느낌이 정말 잘 어울리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 브랜드인은요. 그 디자이너분이요. 원래 그냥 프랑스 여행을 가셨다가 요트 위에 떠있는 흔들리는 깃발에 브랜드인 무늬를 보고 딱 여기에 감성을 넣은 거래요. 진짜 그 느낌이 물씬 풍기고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오늘 로고들도 지금 보시면 확실히 뭔가 바다 위가 연상되는 기부 좋다. 사랑스러운 느낌 뭔가 시원한 느낌이 연상되는데 그 감성을 신발 위로 쏙 가져와서 왜 우리가 마린룩이라고 부르는 그 모티브를 요 안에 재밌게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 감성은 여름철에 봄철에 내가 내 몸 위에 올렸을 때 너무나 예쁘게 발현이 되겠구나. 아 맞아요.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매년 매 시즌마다 사랑받는 게 스트릿 패션이잖아요. 스트릿 브랜드에 나오는 게 마린룩. 악세사리도 마린 패턴 그 느낌이 항상 사랑받는 머스트 헤브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가져가실 상품 역시 브랜드의 그 셔츠에 느껴지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싹 들어간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이니까 오늘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가격적인 혜택 또한 우리가 긍정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고요. 최대 18%가 할인이 된 가격으로 여러분들 댁으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저희 오늘 보여드릴 이 코지스파스의 브랜드홈은요. 컬러가 총 4가지 컬러, 6가지 컬러로 되어 있네요. 네. 사이즈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는 220부터 250으로 10단위로 남아있으니까요. 정 사이즈로 선택해보시면 되겠고 반 사이즈에 걸친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 반 사이즈에 걸치시는 분들은요. 아래로 살짝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요즘에는 10단위로 나오는 브랜드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반 사이즈에 걸치신 분들은 솔직히 자기의 기본 사이즈는 아실 거예요. 맞아요. 내가 평상시에 10단위로 나온 신발들을 아래로 내려신는지 위로 올려신는지 본인들이 가장 잘 아시니까 그냥 내가 편안한 그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또 무료배송으로 만나보실게요.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알으니까 저희가 여러분들께 굳이 저렴한 상품을 또 한 번 또 가격을 디스카운트해서 여러분들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무료배송 아니면 사실 2,500원이 더 나갔는데 그만큼 제 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아 맞아요. 여러분들께 오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무료배송으로 드릴 때 가져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컬러를 한 번 싹 보여드릴까요? 위쪽에서부터 보시면 위쪽은 버건디 컬러 아 이 느낌은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컬러가 이 버건디 컬러고요. 일단 한솔씨가 들고 있는 컬러는 뭐예요? 그냥 화이트에 솔리드 느낌으로 나와있는 컬러로 나누어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다. 이 느낌은 우리가 흙이 알고 있는 그 컴버댕 그런 브랜드에서 느껴보실 수 있는 스니커즈의 감성인데 비밀에 숨어집니다. 이 안에 인솔이 무려 4.5cm의 아이고 지금 여기 뾰로뚱하게 튀어나와있는 안쪽에 인솔을 여러분 나중에 뺏어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게 그냥 우리가 AB댕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스니커즈들과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어 이거는 레드와 블랙이 합쳐졌어요. 네. 귀엽다고. 황켓 동그리께서. 아 귀여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린 룩의 진짜 완전 끝 하나. 어 맞아. 블루와 레드. 우리가 딱 생각하는 마린 룩 포인트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컬러감도 만나보시고 하시는